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감능력 부족이란 말을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거의 뭐 반사회적인 인간들 데리고 왔습니다. 사연이 두개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돌아가신 우리 엄마 그리워서 울고 있으니까 나와준 친엄마도 아닌데 왜 울어? 라는 미친 남편 니가 사람이냐? 그래 나중에 니네 엄마 죽고나서 보자.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아기 엄마를 보고 꽁충이라는 남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친이랑 아니 전 남친이랑 광화문 청계천을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조형물도 되게 많고 레이저도 막 쏘고 되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같이 팔짱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쪽으로 뭔가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하고 봤는데 진짜 기껏해야 이제 막 두돌이 될까 말까한 그런 어린아이. 아기죠 아기. 아장아장 걸음이 서툰 아기랑 아기 엄마가 걸어와요. 일단 아기는 정말 열심히 자기 앞만 보며 거뜬중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이가 넘어질까 겁이 나서 그런건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아기 손을 잡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와 아기가 손잡고 나란히 걸어오는거 그런걸 본거에요. 그리고 잠시후 저희 커플 옆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응? 이 남자가 이걸 보고도 안 비켜주는거에요. 그냥 딱 봐도 아기랑 부딪힐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아기를 보느라 이쪽 상황을 못 본거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뭐야 못봤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얼른 남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비켜오라는 말을 할 틈도 없었어요. 그런 뒤에 엄마랑 아기가 지나가는걸 잠시 보고 있다가 너 뭐야? 저 아기랑 엄마 걸어오는거 못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있었대요. 봤답니다. 본인도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더 이상한거야. 뭐야 싶고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이게요. 1, 2초만 늦었어도 분명 아기랑 부딪힐 그런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비켰다? 아니 왜 도대체? 제 머리에 물음표만 가득했고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는데 마치 이런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듯이 꽁충이잖아! 이지랄. 참고로 저도 그래요. 인터넷이든 실제로든 정말 몰지각한 애 엄마들 보면 꽁충이란 말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매치가 안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니 저게 왜 그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물었더니 막 이래저래 주저리 주저리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복잡한 거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잘 걷지도 못하면 지가 들고 다니던 거 해야지 그걸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 가 주 이유였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야 그럼 나는 나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렇게 할 건데 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내 새끼 걸음마도 못 시키냐? 뭐야? 그럼 이것도 당연히 꽁충이겠네? 이랬더니 맞대요. 아니 말을 이렇게 했어. 저런 것들은 그냥 다 꽁충이야! 라며 분노를 하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고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이 낳기 힘든 세상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뭐만 하면 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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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장이 다 떨어졌고요. 이런 놈이랑 더 만나봐야 좋은 꼴은 못 보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하고 끝내고 왔어요. 뭐 싸운 내용도 되게 긴데 이건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보라가나 자기 아내한테도 꽁충 소리 할 놈인데 이런 놈이랑 무슨 미래를 그리겠어요? 안 그래요? 여하튼 그 아기 엄마분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아장아장 열심히 걸어오던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뒤에 사연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건 그냥 그 아기 갔으니 인생을 구한 겁니다. 평생 두 번 만나기 힘든 귀인이 그렇게 스쳐 지나갔네요. 이걸 믿냐? 어떤 미친놈이 자기 여친 앞에서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해! 그래 이게 주작일 수도 있겠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평소 뇌가 얼마나 커뮤니티에 쩔어 있으면 지 여친 면상 앞에다 대고 저럴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생각을 같이 해야지.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속마음 같은 거. 2번 저 자식 면상에다가 너희 엄마도 꽁충이지라고 해보지 그랬어요. 남자가 봐도 걔 양아치네. 어서 안전이별 해요. 저도 남자고 이 댓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와 짐승 등등등 자기보다 약자인 상대를 보호해 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즉, 스니가 약해지면 똑같이 할 새끼다 이거죠. 3번 진심으로 주작이 길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슬퍼서 그래 내가. 그래요 슬퍼죠. 근데 진짜 존재하더라고. 4번 작은 아이에게 조차도 기를 터주지 못할 정도의 인성이라니. 이런 놈한테 스니 곁을 내주면 절대 안됩니다. 위험해요. 5번 아니 그 쬐깨란 아기가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보고 비키는 게 아니라 욕을 했다고. 완전 개사이코패스네. 6번 아니 아이가 물장구를 차서 물을 튀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걸 놔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꽁충이라고? 그럼 서로 마주 걷고 있던 상태에서 일부러 안 비켜준 그놈은 도대체 무슨 충이랍니까? 해충이야? 병충해? 흉충은 뭡니까? 야 아기랑 기싸움 하는 거 진짜 개 역겹노. 야 이 남자 얼마나 거지 같으면 일배도 와서 욕을 하는구나. 8번 우리 남편이 그래 감정표현에 있어 군두덕이가 없달까요? 내 기준에선 좀 무뚝뚝한 게 있는데 그런 성격인데요. 연애할 때 어머 나 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루는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떤 남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쪽으로 오다가 발라덩 자빠졌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무릎도 그렇고 팔 보호대도 있고 헬멧도 다 쓰고 있던 상태였죠. 거기다 그렇게 세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이씨 울까 말까 이렇게 가글자린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꼬마야 뭐해 얼른 일어나 이랬는데 참고로 저한테 남동생이 둘이라 남자아이들 어리광 제가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 당신은 남친이었죠. 이미 제벅제벅 걸어가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옷을 탁탁 틀어주더니 많이 아파? 괜찮아? 한번 걸어볼래? 이러면서 세상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간 나 혼자만 쓰레기된 느낌.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사람이 세상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아이가 지나가고 괜히 뻘쭘한 마음에 쟤 살살 넘어졌어. 혼자 일어날 수 있었다니까? 이랬더니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잖아. 딱 이러는데 어머 순간 이 남자 뒤에서 후광이 쫙 나오는 거야. 남자 볼 때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 말고 주변 다른 약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아이까지 낳아보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인류애가 자기 아내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기반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막 싸우거나 아무리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본적인 인간으로 육아나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불편을 안 주죠. 그냥 다 해주거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몸통이에요. 원제. 세움만 돼 왜 그리워해? 라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애들 엄마 유부녀인데요. 저희 남편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저번 그대로 새엄마인데 즉 낳아준 엄마가 아니고 남인데 왜 그리워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잠깐 제 과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아직 옛날 중학생일 때 하루는 저희 아빠 말실수로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닌 걸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는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 같이 있던 당연히 친엄마인 줄 알았던 우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 아기였을 때 아빠가 재혼을 해서 즉 새엄마라는 걸 말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오만정을 다 쏟아 키워준 그런 내 엄마인데 비록 당신이 실제로 나를 낳아준 게 아니라 해도 이런 사람이 어때요? 제 친엄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제 엄마잖아요. 물론 그때 저도 나이가 어렵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평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친모녀 그 자체였으니까 저도 그냥 좋게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 나이 스무 살이 됐을 때 즉 대학생일 때 엄마는 심장마비로 정말 갑자기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를 키워준 그 은혜도 제대로 못 갚았는데 말이죠. 여하튼 그래요. 제가 지금은 결혼당했고 아이도 둘 낳았는데 자식을 낳아보니 더 그런 거야. 당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나를 친자식처럼 정을 쏟아서 사랑을 주면서 그리 열심히 키워주신 걸까? 이런 엄마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대단하고 아니 단순한 감사 대단함을 넘어서 어떤 경외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걸 제가 자식을 키우며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가끔 눈물도 나고 막 그립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이번에 엄마 당신 길이 다가오고 해서 생각이 나니까 또 폰을 열어 옛날에 옮겨둔 당신 얼굴 사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살짝 훔쳤는데 이걸 남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친엄마도 아니라면서 왜 울어? 어차피 남이잖아. 뭘 그렇게 맨날 그리워해? 이해가 안 되네? 딱 이러는 거야. 와 순간 뭐라고 하죠? 마음이 진짜 뭐라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차갑게 확 식어버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남자 이해가 됩니까? 댓글 1번 쓰니 남편 같은 사람들 보면 진짜 정 털리고 답답하죠. 아니 아내가 새엄마를 그리워한다. 그럼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리워해? 이런 미친.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어제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같이 산책하고 한참 걷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더워가지고 별 생각 없이 아이고 더워라 이랬더니 어? 뭐가 더워? 아니 내가 더우면 더운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 쓰니 남편 보니까 그지 같은 내 남편이 생각나서 글쌓 봤어요. 댓글 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지능이 없나 싶어요. 2번 뭐 그렇게 따지면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라 새가족인 거잖아. 그럼 나중에 남편이 먼저 죽고 남아있는 쓰니가 지를 안 그리워하는 것도 역시 정상이라 생각을 하겠네요. 그죠? 아니 그냥 못돼 처먹은 개모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친딸로 여기며 사랑으로 키워준 분인데 즉 그냥 엄마 그 자체인데 그러면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면 자식이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 막말로 옆집에 살던 그냥 아줌마였다 해도 그래 20년 동안 나를 잘 챙겨주고 보살펴줬다면 어? 그분 고맙고 또 그리울 마당에 눈물도 나죠. 아 됐고 그냥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오케이! 너 나랑 한 20년 살다 죽으면 안 그리워할게 이렇게 말해줘. 아마 분명 개그풍 물고 지랄할 겁니다. 3번 아 그래? 그럼 니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나 장례식에서 하하호호 깔깔깔깔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어차피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키워준 적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4번 남편이 쏘패구만 남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아니지 이거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감 무능력자 그 자체. 예를 들어 지가 만약 새 엄마 손에 자랐으면 머리 검은 짐승처럼 커가지고 뭐? 아줌마 뭐? 아줌마 나랑 남이야! 나 낳아준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길바닥에 버렸을 그런 놈입니다. 물론 남의 자식이라고 괴롭히는 고꼼꼼 같은 그런 년들은 버림을 받아도 아니 죽어서 마땅하지만 쓴이 엄마는 쓴이를 친자식처럼 키웠다면서요? 그럼 그냥 엄마지 엄마 거기에 무슨 새엄마 친엄마 이런 게 어딨어? 나를 자식으로 키워줬고 또 부모의 사랑을 줬으면 그냥 부모인 거예요. 어? 5번 그럼 니네 엄마도 나한테 남인데 내가 왜 챙겨야 되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 씨부렁거리는지 한번 봅시다. 6번 나중에 심오 그러니까 너희 엄마 죽으면 여행간다라고 해보세요. 어차피 남인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슬퍼할 이유 없잖아. 7번 그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쩌다 들 수는 있어. 왜? 인간이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입 밖으로 굳이 내고 싶냐 이거지. 지 말을 그 말을 한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는 어떻게 볼 건지 지도 분명히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이건 뭔가 그지같은 심술이 났다든지 그게 아니면 어떤 그런 혼미한 어질어질한 그런 다른 의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말로 공격한거지. 8번 와 쓴이 남편 무슨 병 걸린거 아니야? 이거는 공감을 하고 말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찐 무서운데요? 헐 9번 이거는 공감을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지능 문제로 보여요. 친엄마는 자기를 개패듯 패면서 키웠어도 눈물 글썽거리며 무조건 그리워해야 되는 존재고 반대로 새엄마는 아무리 좋은 엄마였어도 낳아준 엄마가 아니니까 그냥 남이니까 그립지 말아야 한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네? 머리가 멀쩡히 붙어있는데 왜 그런 등심같은 질문을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좀 물어봐주세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둘 중에. 댓글에도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방금 했던 말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모르고 이런 생각도 못하고 했다면 그건 말 그대로 지능의 영역인 거고요. 공감을 넘어서 지능의 영역인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못된 것들이 있어요. 말로 사람 팍 후배 파는 것들. 지능 그게 쿨한 줄 알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알바생이 봉투 드릴까요? 물어보면 내주세요. 아닙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걸 손으로 들고 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 못돼 쳐먹은 것들. 자기 단위는 그게 답답하다 이거야. 뻔히 상황이 보이는데 왜 물어보냐 이건데 그게 좀 과해지면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죠. 진화하는 거지 진화. 한마디로 못돼 쳐먹은 거 아니면 지능이 그냥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